지금까지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는 10여 차례 있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레이건 당시 대통령 때였는데 총격 직후 지지율이 80%를 넘었었죠. 수술대에 누워 의료진에게 다 공화당원이어야 한다고 농담을 던진 것도 유명합니다. 그럼 이번 총격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윤정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 미국에서는 10여 건의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. 이 중 4건은 현직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는데요. 지금까지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건 1963년 11월 22일 발생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입니다. 텍사스 주 델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미 해병 출신 리하비 오스발드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. 이 장면이 그대로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.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암살 시도는 43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사건입니다. 취임 두 달 만에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정신질환자가 쏜 총에 맞아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전 의료진을 향해 여러분은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한다는 농담을 던졌고 사건 직후 지지율은 83%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도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미국의 선거 분석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64.3%로 점쳐졌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베팅 사이트에서도 당선 확률이 70%까지 치솟았습니다. 지금까지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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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